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LSS! 저희가 여러분께 아주 엄청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슈퍼주니어 LSS 4월 20일 타이페이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네, 2020년 4월 20일 링코 아레나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위해 아주 화려한 공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저희 새는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빨리 만나요, 우리 빨리 보고 싶어요! 슈퍼주니어 LSS The Show 3 Guys in Taipei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엘프 따오스 쯔! 쯔쯔! 마샹쯔! 아니, 이거 뭐야?